아델 에밀리 산대는 잉글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이다. 산대는 2009년 래퍼 친먼크의 노래 다이아몬드 링즈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아이였다. 이 노래는 영국 싱글 차트 10위권에 진입했다. 2010년에는 래퍼 와일리의 노래 네버비 유어 우먼 피처링으로 참여해 이 노래 역시 10위권에 진입했다. 사이먼 코헬은 산대를 보고 요즘 가장 좋아하는 송라이터라고 말했다. 2012년에는 브릿 어워드 비평가가 뽑은 상을 받았다. 산대는 엘리샤 키스, 쉐어로이드, 퍼레이드, 수잔보일, 가브리엘, 프리아 켈리더스, 리안나, 리오나 루이스, 알레샤 딕슨, 쉐릴 콜, 타이니 템파 이외의 수많은 가수들의 곡에 참여했다. 2010년 산대는 emi 뮤직 퍼블리싱과 레이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버진 레코드와도 음반 발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8월 데뷔 싱글 heaven e 발매되었다. 이후 싱글 read all about it, next to me, be nice your beautiful 모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1위를 했다. 데뷔 앨범 our version of events는 영국 음반 차트에서 7주 1위를 했고 2012년에만 100만장을 팔면서 2012년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판 음반이 되었다. 또 2012 런던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무대에 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